고기합니다 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비축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시키기 위해서 직접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반갑구요 일단 우리 키라 선수랑 이야기를 나눠볼텐데 그전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달현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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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드셔야되요 하늘 한번 보세요 너무 청명합니다 이 청명한 하늘 안에서 우리 키라 선수랑도 얘기를 나눠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동안 어 뭐 평창올림픽이 끝나서 좀 예를도 부리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즐거운 기나 씨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발란스 우선수 모델 김현아입니다 깔끔하죠 야 뭐 이런장에선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긴말 필요없구요 오늘 이제 올해도 이제 런온서울 2018에도 오게 되었는데 오늘 마침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또 달리기 너무 좋은 날씨인거 같아요 많은 분들 끝까지 힘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어요 자 2018 런온서울 이제 곧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무대에 계신 다른 형님 김병건 형님 김현 선수와 함께 기분좋게 레이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오늘 만나보시면 좀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뭔지 그걸 하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프랑스제도 맘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을 것 같으시구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 되셨나요 자 멋지게 오늘 우리 손을 압력히 뻗으시구요 갑니다 레디 액션 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오늘 내 모습 엄청납니다 나중에 꼭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티업 오늘은 지나가지만 오늘이까지 실행이라도 멋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되는 멋진 롱롱 서울 자 이제 기념촬영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래 형님 김상규 형님 우리 엉터 엉터 엉터